2. 두 드디어 6. 와아! 노래방 가면 약간 나오는 노래 아니야 이거?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해? 아아 우예 네 아아 우예 저한테는 왜 이렇게 좋아? 오늘 좀 트위터야 우와 대박이다! 우와 이거 귀엽다! 너 키워 왜 이렇게 힘내야? 진짜? 뭐야 왜 이렇게? 진짜? 우와 야 진짜! 어머 저희가 또 이렇게 광고 촬영을 진행했는데 봐봐 저희의 정성을 부탁드릴게요 봤는데요 무대도 네 저희 오늘 오늘 하루 종일 되게 행복한 냄새 맡으면서 촬영 봐봐 미안해요 봐봐 켰나? 감사합니다 시작 이지 미지 달려 보고싶 아아 네 바로 몇 번에